안녕하세요 빵덕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홍로이젠 샌드위치 전메뉴입니다. 옥수수크림 샌드위치라고 신메뉴로 나왔대요. 그리고 이거는 바베큐 폴드포크, 잠봉베르, 가끔 센 갈릭버터, 이거는 트리플치즈. 이거 4개는 에어후라이어에 조리해야 된다고 해서 조리해왔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신메뉴 먼저 먹어볼게요. 옥수수 냄새가 나요. 옥수수 대박났죠? 헐 대박 맛있어. 아휴 이거 하나는 남편 맛보라고 줄게요. 이거는 찌그러졌다. 햄이랑 치즈가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음 흐흑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오늘의 먹방 저는 오늘의 먹방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먹방은 식기 전에 먼저 먹어줄게요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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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날 찍어 먹으면 그래야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이때마다 예상맛이 Sag나요 저도 정리하셔서 정리하지 않음 너무 맛있어서 이때부터 또enses 그릇 맛있다. 맛있어요 빵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치즈 샌드 샌드위치 호밀빵 햄치즈 샌드위치 호밀빵 햄치즈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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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는 쿠키 앤 크림 샌드위치 딸기 퐁당 샌드위치 딸기 퐁당 샌드위치 딸기 퐁당 샌드위치 트레이들이 완전 푸짐해요 맛있다 이건 에그포테이토 샌드위치 이것도 엄청 묵직해요 이건 진짜 진짜 고마워요 헐 너무 맛있어 에그 참치마요 샌드위치 요리 중이에요 요리 중입니다 이 식법은 초코 퐁당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 공료수도 너무 짙eb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곰돌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공료수도 같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